네 그러면 전자수학 A 오늘 24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방금 우리 퀴즈 2 봤고요. 혹시 업로드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빨리 저에게 jcho.ac.kr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너무 늦게 보내면 제가 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퀴즈는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리그잼인데요. 6월 6일이 월요일인데 공휴일이라서 수요일 날 보겠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홈웍 에이스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듯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 뒤우고 파송 프로세스 관련된 문제 두 개가 지난 시간까지 커버가 안 돼서 연기를 했고 실제로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파이널 리포트를 제출하고 싶은 학생들은 제게 미리 컨택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기말고사를 본 다음에 이런 아웃라인으로 쓰고 싶습니다라든가 그런 말도 안 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쓴 건지 그래서 미리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쓰고 싶은 학생은 좀 알려주세요. 미리. 그리고 남은 우리 학기 동안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지금 챕터 6를 하고 있고요. 타임 도메인상 템포랄이라는 게 타임이라는 것의 형용사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신호민 시스템에 배웠듯이 타임, 그 다음은 당연히 그것의 일종의 켤레인 프리퀸시 도메인, 즉 스펙트럴 캐릭터리스틱을 배울 거고요.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밖에 없고 제가 챕터 6를 다 못 끝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아마 끝내고 나면 챕터 7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도를 나가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6 중에서도 특히 가오시안 랜덤 프로세스와 파송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우다가 끝을 냈고요. 오늘 퀴즈에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복습을 하면 이래요. 가오시안 랜덤 프로세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억나는 것이 제가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로서는, 스테이셔리 가오시안으로서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네러티 어섬션을 쓴 다음에 뭘 보였죠? 우리가 콜모 그루프의 익스텐션 띄어레미 말하는 여러 방식으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해서 봤더니 결국 가오시안일 때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네러티와 스트릭트 스테이셔네러티가 if and only if 컨디션이다. 즉, 이퀴벌런트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가오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스테이셔너리밖에 없느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non-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가 당연히 대부분일 텐데 그중에 워낙 중요한 것이 이 위너 프로세스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자 할 때 이렇게 위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만 이렇게 2로 바꾼 거예요. 하도 철저가 안 외워져서 저는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승리자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이 위너 프로세스를 말할 때 우리가 흥미로운 말을 했었어요. 스테이셔너리 앤드 인디펜던트 인크리먼스를 가지면서 그 다음에 모든 샘플 패스가 컨티뉴스하다. 뭘로? with probability 1으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샘플 패스가 컨티뉴어티를 갖는다. probability 1으로 이 부분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냥 사실 들으면 알겠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완벽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얘기했던 콜모그룹의 방법으로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 이렇게 ends order 의미에 ends order 해서 any finite order, joint pdf, cdf, characteristic function 등등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이 function 있잖아요. 이 function이 존재한다라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각각의 outcome에 대해서는 샘플 패스죠. 그래서 샘플 패스의 컬렉션을 사실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콜모그로프가 증명할 때 뭐냐면 그런 ends order 이런 걸 다 컨시스턴트하게 알려줄 수 있으면 이런 펑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 해요. 저도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몰라요. 마치 그것은 누구예요? last dealm of 누구의 공간이 부족해서 여백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우리가 흔히 말을 할 수 있죠. xn승과 yn승은 zn승을 만족하는 정수 xyz에 대해서는 n이 3 이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결과는 알고 있지만 저도 이제 콜모그로프의 익스텐션 띄어레임의 중요성, 의미는 알고 있지만 사실 증명을 저도 알지 못해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셔너리 앤 인크리먼트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이 위너 프로세스는 컨티뉴스 타임 컨티뉴스 랜덤 프로세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컨티뉴스 파라메타 t이고요.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인터벌을 잡아요. 이렇게 tsub i와 tsub i 플러스 원 그러면 이제 랜덤 베리블 두 개를 얻게 되죠. xof, w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w of ti와 w of ti 플러스 1이라는 랜덤 베리블 두 개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시각이 큰 쪽에서 작은 쪽 이 랜덤 베리블을 서로 뺐을 때 이 녀석을 뭐라면 이 인터벌 이 인터벌 ti, ti 플러스 1 동안의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인크리먼트 예를 들면 이걸 개수를 뭐 1, 2, 3, 4 이렇게 좀 나눴다면 이게 뭐 i 번째 인크리먼트겠죠. 제로 번째는 없다고 하면요. t 제로를 제로로 잡는다면 그랬을 때 이 인크리먼트가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스테이셔널인데 이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었죠. 스테이셔너러티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말할 때 스테이셔너러티는 오리진을 어디 선택하든 상관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타임 디퍼런스에 의존한다. 이렇게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개만 있을 때는 시각이 두 개만 있을 때는 타임 디퍼런스에만 의존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거 여러 개일 때는 뭐예요? 오리진을 어디 두느냐. 따라서 그 타임 인스턴츠에다가 동일한 캐피탈 델타를 더해도 뭔가 변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가오시안 랜덤 프로세스니까 이게 뭐가 돼요? 가오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오시안인데 min은 제로라고 했고요. 베리언스가 어떤 파라메타에서 그 다음에 시각의 디퍼런스 이렇게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t 서브 i 플러스 1이 t 서브 i 이상이다. 이렇게 스트릭트 리크다가 사실은 더 맞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디스트리뷰션이 min과 베리언스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인크리먼트의 디스트리뷰션 인크리먼트의 probability 덴설티 펑션이 두 개의 파라메타로 정해지는데 이 두 파라메타 모두가 어때요? 타임의 쉬프트 오리지널 쉬프트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스테이셔널인 거예요. 알겠어요? 스테이셔널이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스테이셔너러티에서는 하나의 인터벨을 얘기했다면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 라고 할 때는 뭐죠? 둘 이상의 인터벨을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인터벨들이 서로 넌 오버랩핑 오버랩이 안 될 때 당연히 어떻다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다. 이 랜덤 베리어블과 예를 들면 어떤 i' ti'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w ti' 이렇게 했을 때 이 인터벨 ti' plus 1 ti' 이 인터벨과 이 인터벨이 오버랩이 없다면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 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세 개의 넌 오버랩핑 인터벨이 있고 세 개의 인크리먼트 인크리먼트라는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다면 세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인 거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처음 이 말을 들을 때 아니 그러면 예전에 뭐 메모리 리스라고 하던 거랑 뭐 같은 말 아닌가 기억이 없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인터벨을 잡으면 그 인터벨 시작하는 지점이 마치 오리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스테이셔네러티라는 게 메모리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쉬운데 이 메모리 리스라는 말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서 배운 거는 첫 번째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이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갖는다예요. 그러니까 A 랜덤 베리어블의 프로퍼티예요. 이렇게 보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지만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시각을 나타내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것이 예를 들면 어라이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컨디셔널 프라바리어리티가 뭐 특정한 걸 만족해야죠.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되면 모든 T와 S 넌 네가티브에 대해서 이러면은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고요. 이게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이면 익스포넨셜 밖에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트면 이제 지오메트릭인 거고 두 번째 또 메모리 리스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우리 교과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있지만 이 마크호프 체인 마크호프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거 할 때도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통신할 때 보면 메모리 리스 채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조금씩 다르고 특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스테이셔네러티는 스테이셔네러티는 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스테이셔너리라고 한다는 것은 오리진의 쉬프트에 관계 없는 어떤 프로퍼티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헷갈릴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헷갈린다고 할지 모르지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파송 랜덤 프로세스 때문에 그래요. 파송 랜덤 프로세스는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인크리먼트 자체는 좀 이따 우리 다시 보겠지만 인크리먼트 자체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로서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라이벌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인터 어라이벌 프로세스 그 다음에 카운팅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뷰포인트로 파송 랜덤 프로세스를 볼 때 이 인터 어라이벌 프로세스로 보면 그것이 어때요? 인터 어라이벌이 인터 어라이벌 랜덤 베리어블이 IID하고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그런 면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파송 랜덤 프로세스를 인터 어라이벌 프로세스로 볼 때 메모리 리스 랜덤 베리어블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메모리 리스라고 말을 해요. 프로퍼티를 갖는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스테이셔너리 앤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 이거는 파송 프로세스도 같이 가지거든요. 이 프로퍼티는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먼저 레비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어 레비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전체 예를 들면 컨티뉴스는 컨티뉴스 로 합시다. 그러니까 set of the set of all 컨티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 이런 집합이 있으면 여기에 안에 레비 프로세스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레비 프로세스는 이 인크리먼트에 관해서 두 개의 프로퍼티를 갖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스테이셔너러티와 인디펜던스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여기 보면 제가 웬만하면 set of all 뭐 컨티뉴스 타임 디스크릿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컨티뉴스 디스크릿 구별을 하지만 구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주머니 안에 구슬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닌 것들도 있지만 묶어 놓으면 그래서 여기에 위너 프로세스가 들어있고요. 프로세스 얘는 뭐예요? 컨티뉴스 랜덤 프로세스로서 들어있고 여기는 파송 죄송합니다. 파송 랜덤 프로세스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스테이셔너리 앤 인디펜드 인크리먼트를 갖는 레비 프로세스인데 실제로 이 중에서 파송 프로세스만 그렇잖아요. 인터 어라이벌 타임 프로세스로 보면 IID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스가 인디펜던트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를 갖는 랜덤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 좀 정리가 될 거고 지금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 확실히 알고요. 여러분 헷갈려도 아 난 구별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연구할 때 착각을 안 하시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파송 프로세스도 사실 이 컨티뉴어티와 마찬가지로 뭐 라이트 컨티뉴어티 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점프를 하거든요. 디스 컨티뉴어티에서 그래서 한 번에 두 개 점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각각의 샘플 패스에 대해서 위드 프라바빌리티 원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것은 미리 좀 프리뷰로 해준다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만 있을 때 리얼 랜덤 베리어블 그건 너무 쉬우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 있어요. 그것과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 하나에 있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해요. 리얼 파트 이메지너리 파트 이렇게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 디멘셔널 벡타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X underscore 오브 T 라고 해서 얘를 X1 오브 T X2 오브 T 이렇게 두 개의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를 갖는 건데 하나의 시각에 그러니까 2x1짜리 벡타가 할당 되도록 하고 시각은 컨티뉴스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벡타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컨티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한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얘를 리얼 파트로 놓고 얘를 이메지너리 파트로 놓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J는 당연히 더 스케이르트 오브 네거티브 원이죠. 그러면 그냥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면 돼요? 리얼 이메지너리를 각각 떼서 또는 여기서 굳이 원한다면 폴라로 할 수도 있죠. 매그니티드와 페이즈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트랜스포하는 대표적인 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 디멘셔널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와 수학적으로는 동일하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건 동일하다는 건데 다만 레이더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렇게 레이디오 프리퀸스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전송하고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은 주로 그 안테나의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uncertainty가 있는 거니까 다뤄야 할 게 실제로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인데 이것이 수학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베이스밴드 랜덤 프로세스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통신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겠는데 어떤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이게 리얼 그 다음에 밴드 패스 죄송합니다.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해보세요. 랜덤 프로세스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리얼 파트 오버 한 다음에 여기에 어떤 컴플렉스 밸류드 베이스 밴드 얘는 컴플렉스 밸류드 베이스 밴드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에요. 그렇게 되고 여기에 이 투더 제이 투 파이 어떤 센터 프리퀸시 플라스틱 이렇게 항상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은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과 어떤 의미에서 이퀴벌런트 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뭐 모듈레이트 된 사인 코사인이 막 달려가잖아요. 걔를 안 쓰려고 얘를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신을 전공 안하는 학생 레이다를 전공 안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실제로 통신과 레이다를 하는 거의 모든 논문은 밴드 패스 시그널을 가지고 아예 안 다루고 처음부터 우리는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모델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을 다루는데 여러분이 잠깐 첫 번째 이 말은 알겠어. 근데 왜 분명히 리얼 시그널인데 컴플렉스로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생길 텐데 지금 제가 한 말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리얼 베이스 아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은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과 이퀴벌런트 하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FC를 잡아서 고V 리얼 파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책을 우리 교과서를 쓰신 피블스 교수님이 통신보다는 레이다 쪽에 더 전공을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통신이라기보다는 통신도 안 하신 건 아닌데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고요. 원래 레이다 전공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취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모든 교과서는 그래서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섹션을 하나 넣어 놓으신 거예요. 챕터 7은 아마도 진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굳이 제가 미리 프리뷰를 하지는 않고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여기서 파송 랜덤 프로세스 하고 있었어요. N 가 컨티뉴스 타임 디스크립트 랜덤 프로세스로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얘는 어떻다고요? 샘플 패스가 항상 우상향 하는데 편의상 제로에서는 제로로 정의를 하겠어요. 이거 왼쪽 음수에서도 정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통 안 하고요. 확보 레벨에서는 0에선 0이고 어떤 시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T1 첫 번째 커스터머의 어라이벌 시각이 되면 얘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뭘로? 1로. 그래서 여긴 1이에요. 어라이벌 한 데서 1로 가니까 여기는 당연히 포함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T1에서 점프가 일어나는데 점프의 양은 0이 점프의 양은 무조건 1이에요. 점프를 하면 디스컨티뉴티의 양은 무조건 1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미의 시각을 잡아요. 사실 여기는 우리 교과서는 T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핸드하우스에서는 일부러 S1이라고 했어요. 어라이벌이라고 그럼 여기가 S2고요. S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프가 일어나는 그런데 우리가 이미의 시각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시각을 T1이라고 잡고요. 이 시각을 임의로 T2라고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N 오브 T2라는 랜덤 베리어블과 N 오브 T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 있잖아요. 주의하실 거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만약 쓴다면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첫 번째 어라이벌에서 몇 명이 지금까지 들어왔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두 번째 어라이벌에서 몇 명이 들어왔냐니까 사실 얘는 무조건 뭐예요. 답이 얘는 1이죠. 그렇잖아요. 얘는 무조건 디터미니스티컬리 2가 되고 좀 달라요. T1, T2는 그냥 베리어블로 잡은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빼면 얘가 어때요. 인터벌 T1, T2에서의 인크리먼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N 오브 T1이 이 샘플 패스에서는 이게 1이고 이게 하필이면 2일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냥 제가 T1, T2를 잡았으면 그렇잖아요. N 오브 T2가 N 오브 T1 이상 이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이게 0이고 이게 99고 그렇잖아요. 이게 98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T로 돼있던 걸 제가 아마 S로 바꿔서 점프에서는 S로 바꿔놨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인크리먼트 잠깐만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 이게 레프트가 오픈이고 라이트가 클로즈인 것 같아요. 맨날 헷갈려요. 제가 정정을 하겠어요. 인터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왼쪽이 열렸고 오른쪽이 닫힌 걸 그래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T2에서 그렇잖아요. T2에서 얘가 만약에 S2라면 딱 2가 돼야 되는데 이걸 포함 안 시켜버리면 이게 1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되니까 포함하는 게 맞네요. 다시 강조하겠어요. Arrival 관련된 Arrival Inter Arrival 카운팅 프로세스와 관련된 걸 할 때는 Inter Arrival 이렇게 얘기할 때는 Inter Arrival 아니죠. 인크리먼트 얘기할 때는 인터벌을 이렇게 잡읍시다. 죄송해요. 제가 헷갈리게 했다면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Independent Increment와 Stationary Increment를 갔는데 이 Stationary Increment가 뭐냐는 거예요. Stationary Increment 지금 말을 안 했잖아요. 제가 아까 파송이라고 힌트만 줬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Winner 프로세스 할 때도 봤겠지만 이렇게 0일 때 0로 만약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사실상 필요한 건 뭐예요. n of t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t0라고 봐도 되고 얘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느냐만 중요하고 얘가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왜냐하면 n of 0는 죄송합니다. t0라고 헷갈리니까 ti n of 0는 0라고 했으니까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고 여러분이 파송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뭐죠? 파라메타 하나로 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디스크릿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probability of event that n of 어떤 ti가 어떤 k k는 이제 0 이상의 정수죠. 1 확률은 어떻게 됐어요? e to the 어떤 네거티브에서 뭐 어떤 파라메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를 뭐 람다로 쓰기도 한데 밑에 람다가 다른 의미로 나오니까 여기는 알파라고 할게요. 편의사 알파 6 헷갈리는데 알파로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k면 k 팩토리얼 분해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요 알파의 k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너 프로세스에서 그때 w of t 0라는 것이 가오시안이고 제로미니고 어떤 알파 t0 0일 때 요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패럴렐한 거예요. 서로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과목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홈목에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라이벌 프로세스 또는 인터 어라이벌 프로세스 또는 카운팅 프로세스로 세 갈래로 서로 달리 볼 수 있는 이 커스터마의 어라이벌 등등과 또는 그 유사한 것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있을 때 어느 한 영역에서 디파인을 해놓으면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과서처럼 인크리먼트가 스테이셔너리 인디펜던트하고 파송 랜덤 베리블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S1과 S0의 차이 이게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X1 그 다음에 SI 플러스 1과 I로 해야 되겠네요. SI 마이너스를 해서 XI 이렇게 해서 I를 1, 2, 3, 4 이렇게 하면 인터 어라이벌 인터 어라이벌 타임을 랜덤 베리블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파송 랜덤 프로세스를 파송 카운팅 프로세스를 인터 어라이벌 프로세스로 싹 바꿔치게 했다면 이 XI들은 어떤 랜덤 베리블이냐. 그러면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답은 이미 있죠. XIs R IID Exponential 랜덤 베리블 이렇게 되는데 제가 PDF까지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PDF는 뭐 이렇게 생긴 건데 문제는 Exponential 랜덤 베리블은 어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닿는 요거 요게 시각이죠. 지금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평균이 얼마에 따라서 다 다른 랜덤 베리블이 나오니까 저거를 어떻게든 여기서 말한 알파라는 녀석과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Exponential 랜덤 베리블이라는 것은 증명하지 않고 대신에 요 파라미터만 확실히 구해보라는 정도는 이 과목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는 어때요? 어라이벌 프로세스로 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X1 더하기 X2를 Y2라고 하고 이러면 이제 어라이벌 프로세스죠. 두 번째 카스터머가 도착한 타임을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IID N이라고 하면 X1 더하기 X2에서 XN까지일 테니까 그러면 이게 IID Exponential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얘의 캐릭터 리스틱 펑션을 구해보라. 그러면 각각의 캐릭터 리스틱 펑션을 구해서 어때요? 기억나나요? IID 하면 N승 하면 됐죠. Variable은 하나로 잡은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제가 파스턴 프로세스의 아주 수준 높은 문제는 안 물어보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파스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겠다. 큰 그림으로 알아두면 좋겠다는 것은 일단 컨티뉴스 랜덤 프로세스인데 디스크리트 랜덤 프로세스고요. Winner 프로세스와 함께 Maybe 프로세스 중의 하나이다. 다만 얘는 Inter-arrival 프로세스로 바꿔보면 Memory-less property 즉 Exponential Inter-arrival 타임을 갖는다. 그리고 심지어 Exponential Inter-arrival 타임들이 IID 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파송 프로세스는 뭔가 좋은 프로퍼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Idealized 되어 있는 카운팅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Idealized 되어 있는 좋은 프로퍼티는 다 있어요. 다만 주의할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이냐 매우 현실을 잘 모델링하냐 리얼리스틱하냐 프랙티컬하냐라고 하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Idealist 반대말은 Realist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랑 얘는 거의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뭐냐면 이 파송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패러독스 딜레마 이런 게 막 나와요. 상식적으로는 어 아닐 것 같은데 싶은 프로퍼티를 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파송 프로세스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Mathematically Tractable 다루기 편하다고 해서 마구마구마구마구 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저도 리서치에 최근에 Financial Signal Process 관련돼서 어떻게 이걸로 해볼까 하고 비비고 있어요. 그런 만큼 얘가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다룰 수가 없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파송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Independent Increment Stationary Increment 그리고 파라메타가 이렇게 주어져요. 실제로 아까 제가 보면 알파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알파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서 알파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알파가 놀랍게도 여기 Ti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과 어떤 상수의 곱으로 나타나요. 치각이 오리진에서 멀어지면 이 파라메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 투더 마이너스 네거티브 람다 Ti K 팩토리얼 분의 람다 Ti 에 레이스드 투 더 파워 오브 K 이렇게 쓰는 거예요. K는 0,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지금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됐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스트 오더 구하고 세컨더 구하기 위해서 컨디셔너를 구한 다음에 얘랑 곱해서 조인트를 구하고요. 또 여기 장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엔스 오더도 이런 방법을 리컬시브하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모든 케이스 오더 파이나이트 오더 엔스 오더 프라바빌리티 메스 펑션 조인트 메스 펑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거는 손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 다 했죠. 메모리리스트 프로퍼티를 갖는다. 근데 저거는 인터어라이벌 프로세스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뭐 하여튼 중요한 말들은 다 했고 이 그림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서와 제가 쓴 게 중복이 돼서 그런데 또 똑같이 퍼스트 오더 구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에서는 민과 베리언스 이런 것들도 구해보고 하는 게 책에 있어요. 여기 이제 세컨더 있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는 다시 말하지만 뭐라고요. 리얼 랜덤 프로세스가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티 되어 있는 게 두 개 있는 거고 그걸 나타내는 방법은 벡타 밸류드로 보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컴플렉스로 보는 게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동일하고 다만 통신 레이다 하는 사람들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컴플렉스 밸류드 베이스 밴드 랜덤 프로세스와 같기 때문에 이상이 분명히 시그널이 하나인데 두 개인 것처럼 보는 거고 통신에서 나오지만 이걸 예를 들면 인페이즈 얘를 쿼드러처 컴포넌트라고 해서 다룬다.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하라 그러면 얘는 벡타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리스를 정의해야 되고요. 얘는 펑션이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도 안 낼 거고 지난번에 제가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배립을 정의할 때 컨주게이션 하고 코릴레이션 하는 것과 안 하고 코릴레이션 하는 것을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컨주게이션을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 뭐 이런 거를 정의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레이더라든가 통신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 나오고요. 정의는 다 확장이 잘 돼 있는데 이래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자료를 찾아도 잘 안 나왔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투 바이 원으로 다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오래 생각을 하면서 꼼꼼히 해보니까 복소 랜덤 프로세스로 다루는 것과 동일한 결과들을 다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 봐서 낯설 뿐인 거니까 나중에 혹시 맞닥뜨리면 혼자 세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지도 학생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외국에 유학을 가든가 아니면 그냥 엔지니어로 학부로 졸업해서 어디 취직했는데도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와요. 잘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은 포항대 교수로 있는 동안은 AS를 철저히 해줄 테니까 언제든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심지어 여러분이 뭐라 그러면 렉처까지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중요하다. 혼자 공부할 수도 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내 머리가 잘 안 되거나 내가 시간이 없거나 하면 조존호 교수한테 다시 물어보겠다. 이것만큼 잘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챕터 6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7 랜덤 프로세스의 스펙트럴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할게요.